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책임공방에 매몰되면 미래가 없다. 벌써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 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뇌타시오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어지럽고 힘들 때 그래서 다들 상대방을 탓하고 있을 때 그때 김수환 추기경은 상대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반성하고 질책하면서 문제를 풀자고 뇌타시오 운동을 전개했어요.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뇌타시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고성국 TV는 작년 8월부터 치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좀 일찍 움직이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반성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탓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누구 탓하기 쉽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얘기하기 쉽습니다. 고성국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 탓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남탓이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이 엄중한 정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리고 우리 자유파가 완전한 합일체로 똘똘 뭉쳐 한몸이 돼야 할 때인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고성국 때문이다. 이렇게 탓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 위기 상황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탓하려면 여러 수십 가지 탓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남탓은 모두가 다 제 탓입니다로 수렴될 때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자유파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께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우리가 못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내 탓을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임론 공방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천하가 망하면 저 시골에서 책만 읽던 선비도 책임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 건 아닙니다만 정말로 절체절명에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입니다. 다 책임이 있어요. 제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4.10 총선 평가를 할 기회가 혹시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 승리를 염원하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움직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어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겁니다. 유세 마지막 날 탈진하듯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탈진하듯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받아둔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니타시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서로 칭찬합시다. 잘못은 나한테 돌리고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한동훈한테도 우리 자유파 수많은 활동가들한테도 그 공을 돌립시다. 대통령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했다. 한동훈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낙동강전선을 지켰다. 우리 자유파 수많은 활동가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을 버텨낼 수 있었다. 저는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 4년 전 총선 대역전패 상황 그리고 5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그 폭점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107석, 109석에 의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번 주말에 또 광화문으로 모일 수십만의 자유파 국민들이 있어요. 뭘 더 바랍니까? 모두 다 내 탓이요 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모두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오늘의 이 엄중한 정치 상황을 저 종북주사파들이 보란듯이 극복해내고 새롭게 전진합시다. 구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전진합시다. 그래서 이메위 빛 범위 slides